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전면전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4일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면 침공을 막 시작했다며, 이는 침략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 인근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북동부의 하르키프에서도 시끄러운 폭발음이 지속적으로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해군 육전대 병력이 우크라이나의 항구 마리우폴 오데사에 상륙했다고 했습니다. 푸틴은 분명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특별 군사 작전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키에프, 마리우폴, 오데사 전방향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급히 전국에 계엄령을 발령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설마했던 전쟁이 정말로 일어났다며,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소에서 나토와 러시아의 핵전쟁 시뮬레이션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원들이 수행한 새로운 시뮬레이션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전쟁이 어떤 모습일지 무서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독일과 폴란드 국경에서 러시아의 단일 표적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미국의 보복과 NATO 회원국의 개입은 몇 시간 만에 전쟁을 확대하여 3.4 영역만 명이 넘는 즉각적인 희생을 초래했습니다. 양측 핵마시일과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가능한 핵무기를 모두 동원한다고 가정하면 러시아 천발 발사, 나토, 미국 측 핵탄두 600발이 발사되고, 전 세계 주요 대도시 30개가 말살되고, 3시간 안에 최소 1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미국과 러시아의 핵전쟁 계획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미국과 러시아가 오랜 핵무기 통제 조약을 포기하면서 지난 2년 동안 핵전쟁의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소름 끼치는 것은 핵전쟁 시 대한민국에도 두발이 발사되는데, 목표는 서울과 대전조차장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결과 때문에 러시아를 비롯해 미국도 쉽게 핵을 쓰지 못하겠지만 이런 핵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은 상대방도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사일을 쏘았을 때 이를 방어하는 체계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싱크탱크는 여론조사에서 한국인들이 미국 핵 배치보다 자체 개발 선호도가 훨씬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인의 71%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10년 후를 가정할 때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중국이 56%로 1위였고, 북한은 22%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점점 충돌과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힘을 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 전쟁에서 한국도 위력적인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을 물론, 이 미사일들을 막는 것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우리 군당국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 무기 중 하나로 꼽히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SAM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계 KAMD 구현을 위한 핵심 요격 미사일로, 북한 탄도미사일이 고도 5,060KM에서 비행할 때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군은 L-SAM의 2026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돼 요격망 보안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2026년 이전에 조기 전력화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L-SAM에 앞서 진행한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인 일명 한국형 아이언동의 시험 발사도 성공리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레이저 대공무기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알려진 대공무기를 직접 시험 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빛의 속도로 발사되기 때문에 사실상 회피가 불가능하고, 탄환이나 포탄처럼 포물선으로 날아가지 않고 직진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알려졌습니다. 출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레이저는 한 발에 천만 2천 원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수억 원이 드는 미사일에 비하면 놀라운 가성비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 같은 방어체계 외에도 KF-21, 현무 미사일, SLBM, K-9자주포 등 강력한 무기들을 만들며 주변 국가들에게 쉽게 위협받지 않는 국방력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 세계의 무기들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고 있는데, 무기들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파는 기술까지 놀랍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지난 1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에어쇼가 참가했습니다. 싱가포르 에어쇼는 프랑스 파리, 영국 판벌어 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아시아 최대 우주항공 방산 전시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국산 항공기 누적 수출 대수는 T-50 72대, KT-184대 등 총 156대인데, KAI는 민관협업을 통해 국산 항공기 1,000대 수출 달성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KAI는 이번 에어쇼에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는 경공격기 FA-50, 기본훈련기 KT-1을 주력으로, 기동헬기 수리온과 소형 무장헬기 LAH, 올 하반기 첫 비행을 준비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메까지, KAI의 최첨단 고정에 및 회전의 항공기를 선보였습니다. KAI는 국산 항공기를 운용 중인 필리핀, 태국, 페루 공군 대표단을 만나 후속 사업 기회를 확인했으며, 브루나이, 라오스 등 잡재 고객 발굴 활동도 추진했다고 KAI는 설명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기동헬기 수리온과 KF-21 보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KAI의 FA-50을 도입하기 위해 최종 후보로 놓고 평가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에어쇼 KAI 부스에 말레이시아군 참모총장이 직접 방문하면서, 경전투기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태국 공군사령관은 한국을 방문해, 16전투비행단이 T-50B 항공기로 펼친 특수비행을 보았습니다. 이번 태국 공군대표단 방안은 작년 8월에 양국 간 T-50 항공기 추가 수출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이, 양국의 국방, 방산 교류가 절차 확대되는 가운데, 해당 분야의 두 나라 간 견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습니다. 태국 공군사령관은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에게 한국형 전투기 KF-21의 모형을 증정받았는데, 이것은 마치 다음에 KF-21을 사라고 하는 말처럼 들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국은 지난 2015 차기 훈련기 사업에서 중국의 L-15와 한국의 T-50를 견주다가 결국 한국의 T-50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4대를 구입하고 2017년 8대, 지난해 2대를 추가했는데, 여기에는 훈련기 T-50의 미사일을 장착해 FA-5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성능의 항공기를 만들었지만, 동남아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세일지하며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 한국의 무기 수출성과를 부러워하는 일본도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데, 얼마 전 열린 일본 자위대의 헬기 홍보 행사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현재 항공자위대에서 운영 중인 전투 헬기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림을 칠하고, 실제 여조 종사를 코스프레 시켜서 행사에 참관시킨 것입니다. 이어군의 나이와 계급 크기 등 인적 사항을 적어서 전시된 헬기 옆에 두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전투 차량에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위대는 이 행사에 만족해하며 다음 항공제에서도 새로운 캐릭터를 도색한 헬기에, 똑같이 여조 종사에게 코스프레를 하겠다고 전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은 이 행사가 1996년부터 시작되어 유서가 깊다면서, 독일 해군 장성이 왔을 때 자랑스럽게 여기서 기념사진을 찍게 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애니메이션과 코스프레를 강력한 헬기 홍보에 사용했다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행사가 일본의 무기들을 더욱 우습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한때 거의 대부분의 무기를 미국에게 수입하는 국가였지만, 이제는 우리 순수 기술로 압도적인 무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은 정말 만들지 말라고 하는 핵 말고는 모든 무기들을 다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또 다른 네티즌은 이번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면 핵 개발 보유가 답이다. 한국산 무기가 한나라의 운명을 크게 바꿔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로 범죄소탕을 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 지원을 받는 주변국의 위협에 맞서 나라를 지켜온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또다시 한국산 전투기를 대거 구입하기로 결정해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스토리는 외신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며 한국에 대한 위상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바로 콜롬비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군사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콜롬비아 해군사령관이 한국을 찾았으며, 2011년에는 한국 해군참모총장이 콜롬비아를 처음으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초기함 퇴역 소식을 알고 있었던 콜롬비아는 2012년 퇴역 초기함의 무상향도를 요청해온 바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한국산 해석미사일을 구매해 갔습니다. 독일제 함정 4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비공개로 주문해왔던 것입니다. 해석 미사일은 LIGNX-1이 개발한 함대함 순항미사일로, 국산 미사일로는 최초의 수출이었습니다. 이는 1996년 이후 8년에 걸쳐 개발됐으며, 발사 후 망각방식 유도기법을 사용해 정확하게 타겟을 명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해석의 제작단가는 기당 2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에 대한 엄청난 위력은 2019년 콜롬비아의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해군 창설 196주년 기념일에 해석을 발사해 목표함선을 일격에 침몰시켰던 것입니다. 외신들도 해석의 능력에 감탄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해당 미사일로 바다에서의 적의 침투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멕시코인들이 미군에 입대해 한국을 도와준 사실이 있지만 콜롬비아는 국가의 이름을 걸고 군함과 병력을 파견했던 나라입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세척의 호위함이 순차적으로 도착했고 육군 1개 대대를 포함한 병력 5,300명은 낯설고 먼 대한민국에서 생사를 건 싸움을 했습니다. 그들은 금성지구 전투, 기마고지 전투, 동해 보급품 수송선단 호위 등으로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213명이 전사했고 448명은 부상을 입는 피해를 입으면서도 한국을 지켰던 것입니다. 콜롬비아에 참전이 없었다면 전쟁은 더욱 어려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한국과 콜롬비아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1962년 수교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는 가난했고 군사력을 추가로 키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콜롬비아의 1인당 GDP는 세계 74위로 5,300달러 정도인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 범죄단체까지 극성을 부려왔습니다. 그들은 밀수선들을 퇴치하고 주변 국가의 갈등을 막기 위해 무기 도입이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들은 한국산 초계함을 요청해 왔고 한국은 과거 참전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으며 기쁘게 화답했습니다. 퇴역 초계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국 해군은 1980년대 초부터 6차 사업에 걸쳐 초계함 28척을 건조해 왔습니다. 1차 사업으로 탄생한 통해급 4척과 이후 포항급 24척을 건조해 활용한 비이 있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역 또는 퇴역하며 우호국에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낡은 중고함을 준 것이 아니었는데 9개월 동안 디젤 엔진 분해 정비, 선체보강, 함포 설치 등 오버홀 총분해수리 수준의 정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 70여 명도 한국에 도착해 함정운용 및 정비 교육을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한국 안양함은 나리뉘함으로 명명돼 2014년 콜롬비아로 출발했던 상황입니다. 나리뉘는 자국의 독립운동가이자 혁명가로 부통령을 지낸 인물의 이름을 딴 명칭입니다. 안양함을 인계받은 콜롬비아 함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나리뉘함의 선체번호는 안양함의 선체번호 755에서 7일 때 55로 정해졌고 콜롬비아 해군은 천운이라며 의미를 부여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함선에 태극 문양의 마크까지 새겨넣으며 교감을 과시해왔습니다. 얼핏 보면 한국 해군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태극 문양에 쓰인 빨강, 파랑, 노란색은 콜롬비아 국기에 사용되는 색입니다. 2014년 안양함이 콜롬비아에 도착하자 당시 산토스 대통령은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직접 올라타 내부를 둘러본 뒤 최첨단 기술로 재정비를 해준 한국의 깊은 사의를 표명했고 20년간 태평양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내전 종식의 공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받은 인물이 됐죠. 콜롬비아는 한국이 준 초계암을 마약 등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고속정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범죄 조직을 잡는데 초계암까지 동원되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콜롬비아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콜롬비아 범죄단체는 마약을 운반하기 위해 잠수함까지 건조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2016년 잠수정 한 척이 한국 초계암 등의 활약으로 격침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2020년에 또 다른 퇴역함정 익산함도 제공했습니다. 6.25전쟁에 참전했던 함정명을 따 토노함으로 명명됐고 이 또한 카리브의 전담부대에 합류해 마약소탕 작전에 투입된 상태입니다. 익산함은 대암미사일과 대잠폭뢰, 어뢰발사관 등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전시에는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지만 대잠 능력을 갖추고 있어 범죄단체의 활동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급 초계암은 1998년 여수 앞바다에서 펼쳐진 북한 잠수정 격침작전에서도 능력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광명함과 남원함이 고속으로 도주하는 북한 잠수정을 끝까지 추격해 명중시켰던 것입니다. 한국 무기에 감탄한 콜롬비아는 최근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차세대 훈련기로 한국 TA-50과 FA-50 기종을 채택한 것입니다. 콜롬비아 현지 매체들은 한국산 전투기 구입을 돼서 특필하며 한국이 초계암 두척을 기증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했기에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하반기 콜롬비아 대표단이 방한한 지 수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입니다. 이는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 뉴스까지 긴급 타진하며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콜롬비아 공군은 총 6억 달러 규모로 20대 이상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제 드래곤플라이 쌍발기가 작년 6월 퇴역하면서 대체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공군은 주력 전투기였던 이스라엘제 크피르 또한 노후화돼 한국 전투기가 이에 대한 공백도 일정 부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훈련기가 공대공,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피르 전투기는 2023년 퇴역 예정이지만 후임 모델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과 경쟁하는 기종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의 고등훈련기엠 346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콜롬비아의 신뢰를 넘어서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콜롬비아가 한국 무기를 찾는 것은 범죄단체 소탕도 있지만 베네수엘라와의 관계학화 때문도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네이티오의 중남미 유일 파트너 국가이자 미국의 우방국이고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군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의도를 지지하고 있고 러시아는 현 대통령인 마두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상당한 국경을 맞대고 있어 잦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은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더욱 밀착해왔습니다. 러시아 항공기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매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서 말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1월 서방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쿠바나 베네수엘라에 군사 인프라를 배치하겠다고 위협한 것도 이런 관계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와 러시아 측은 올 2월 마두로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석유 공급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3월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비나토 통맹국 지위를 부여했고 국방, 무역,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지구 서반부 전체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는 언급을 하면서 말입니다. 최근 미국과 콜롬비아는 카리브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중남미 국가와 협력하는 것을 콜롬비아를 통해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2010년 이후 단교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민들은 극심한 경제난과 정치 사회 혼란을 피해 이민을 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540만 명이 고국을 등졌으며 그 중 200만 명 가까이가 콜롬비아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인구가 3천만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시민들이 탈출을 한 것입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난민을 수용해 이들에게 따뜻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두 나라의 군사력이 대등해 언제라도 상황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군사력 순위는 각각 44위와 45위입니다. 콜롬비아는 17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 44대를 보유한 베네수엘라에 비해 공군력에서 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육군 능력에서는 탱크 등이 전무해 수백 대를 보유한 베네수엘라에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콜롬비아에 한해 국방 예산이 81억 달러이고 베네수엘라는 19억 달러 정도라 향후 격차는 크게 좁혀질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국방 기술과 제조 능력의 한계로 군사 장비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산 무기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나라를 지키려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콜롬비아는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한국처럼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사는 한국과의 혈맹이 경제발전으로 승화돼 남미의 한국이 되고 싶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2011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고 2016년 자유무역협정 FTA이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은 작년에 한국을 찾아 수교 60주년을 함께 축하했으며 서울시는 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며 화답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진정한 신뢰,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2025년 한국 전투기에 본격적인 초고속 납품이 시작된다. 한국에서 주문한 신형 전투기가 도착하면 남은 미그 29 전투기 모두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 최근 한국 방산의 빠른 납품이 유럽에서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미그 29 전투기를 한국의 FA-50과 미국 F-35로 대체할 예정으로 지난해 한국에 FA-50 48대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계약한 FA-50 48대 중에 TA-50 블록 1을 부분 변경해 12대를 먼저 납품하고 폴란드 요구사항에 맞춰 새롭게 제작해 36대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전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납품하는 12대는 올해 8월 2대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12대를 납품 관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납품하는 12대의 FA-50을 두고 폴란드의 빠른 전투기 도입이지에 따라 납품 간격을 메운다는 의미의 갬필럭의 필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만큼 지금 전력의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는 기회이자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FA-50 또한 K-E 전차처럼 초도 물량이 예정된 8월보다 3개월 앞당긴 5월에 전달할 예정으로 국내 항공 관계자는 FA-50 초도 물량을 빠르게 인도하면 K-방산의 장점인 빠른 납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근 국가인 슬로비키아, 체코 등에서도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슬로바키아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FA-50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오전 900억 규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무기를 빠르게 도입하면서 군사 전력을 키우고 있는 플란드는 자신들이 새 유럽의 리더라고 전명하고 나섰습니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 플란드 총리는 11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모라비에츠 플란드 총리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옛 유럽은 실패했다. 하지만 러시아 공산주의가 어땠는지 기억하는 새 유럽이 있다. 플란드는 바로 이 새 유럽의 지도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플란드는 미국과 영국에 이서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많이 한 나라로 나토와 EU는 폴란드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폴란드의 입김이 새진 것은 분명히 한국을 파트너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플란드는 KE전차, K구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도입하고 조기에 납품 받고 있으며 최근 미국 정보기관으로 추정된 문건에 우리가 만든 포탄 33만 발이 수출되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대 강점인 빠른 납기를 무기로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한 나라들에게 폴란드를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럼께 빠른 납기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은 최첨단 공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경남 사천 공장에서 전투기를 생산하는 고정이동은 마치 동구장을 연상케 하는 건물로 축구장 세계를 합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15, T-50, KF-21을 생산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이 조립하지만 대형 로봇들의 링 시스템, KF-21 지동화 장비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라 불리는 미국 방산업체들도 탐을 낼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인 전투기 조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A-50은 두 개의 생산라인을 가동하면 월 최대 5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놀란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전두기 제조 공장에서 또다시 FA-50을 플란드에 빨리 인도하면 신속한 납품 능력을 자랑하는 한국은 더욱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한국 무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난 2018-2022년까지 2.4% 뛰면서 점유율의 퍼센트 변화율이 무려 74%로 평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FA-50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A-50을 지난해 플란드에 48대, 올해 2월 말레이시아에 18대를 수출하면서 수개월 만에 5조 사전억 원의 실적을 몰렸기 때문입니다. FA-50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2022년 이후 납품 전망 순위가 3위로 뛰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거의 절반을 자제하는 항공기 시장에서 한국의 속도 전략은 제대로 먹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탄약 부족으로 5월에는 러시아 전투기가 상공을 지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공미사일 5300미사일이 거의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대만 포위 훈련 마지막 날 12시간 동안에만 군용기 91대를 동원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역대 최단시간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로 이날 무력 시위에 동원된 중국 군용기는 수삼식과 J-11-15-16 전투기 등과 H-6 폭격기 등 식별된 중국 군용기 숫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각국들은 가장 먼저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가운데 한국의 조기 납품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의 빠른 생산 속도와 조기 납품과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 KF-21의 놀라운 개발 속도입니다. KF-21은 최근 단거리 공대공 무장불리 시험에 성공하면서 포스트 KF-21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을 F-35처럼 개량하고 인공지능 정보융합 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춘 6세대 전투기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는 중국이 한국의 KF-21을 견제하면서 예상 못한 보도를 내놓으며 한국의 행동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소우닷컴에서는 한국이 4천 개의 핵탄두를 위한 충분한 핵물질을 비축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곧 사용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은 높지 많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어서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F-21의 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KF-21이 만들어지고 무장 관련 개발 과정에서 일찌감치 전술 핵무기 탑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서 핵무기 통합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리온바 있습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전술 핵 운용을 위해서는 항공기에 별도의 동압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F-15, F-16 모두 핵무기 운용 능력을 통합한 사례가 있으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안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망에서는 분명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위배되지만 국내와 미국 일부에서는 대북 확장 억제 차원에서 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에 앞으로 이에 대한 고려도 시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조비연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확전 상황에 대비해 한국형 핵 공유 체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미국이 최근 개발한 저위력 핵탄두 W-76기를 한국에 잠수함과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 또 F-35 전투기를 기반으로 미국의 산형 B-61-12 저위력 중력폭탄을 공유받는 공중기반핵 공유 체제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미국이 허용만 하면 KF-21에도 전술핵 무기를 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산 전투기가 수출되면서 자신들의 수출 시장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앤선이 용은 지난해 홍콩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KF-21을 생산한 것을 놓고 전투기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할 만글 성장했다는 점을 의미 있게 바라봤습니다. 앤선이 월은 KF-21의 성능이 좋다면 한미군사 동맹을 고려할 때 중국의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전투기가 중국의 전투기와 직접적으로 수출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KF-21은 이미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구입한 나라들은 차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로 분류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KF-21의 예상 밖의 모델이 큰 인기를 끌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KF-21 합재기 모델인 KF-21 레이비와 이를 탑재하는 중형 항모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KF-21엔 함재기에 대한 설계 연구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고 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미국산 F-35 함재기의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국산 모델로 대체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KF-21엔 자체 개발로 가져다주는 이득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F-35B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F-35B형은 미 해병대 353대, 영국 공군 138대, 이탈리아 해공군이 30대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호주, 스페인, 터키도 약 100여대를 도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2020년 싱가포르에 판매된 F-35B의 대당 가격은 2억 2,916만 달러 약 2,682억 원어지만 이후 영국은 대당 3천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35B는 F-35A 기체의 구조와 부풀이 다르고 별도의 정비훈련 지원 인프라가 필요한데 영국은 이 때문에 F-35B의 대량 도입 포기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F-35B가 필요하지만 너무나 비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KF-21N의 도입 예상 가격은 1,500억 원으로 소프트웨어 개선을 비롯한 추가 비용이 필요 없고 또한 이를 수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KF-21자재 개발을 한다면 중앙모와 함께 한국 해상전력에 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KF-21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수출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FA-50으로 미국 시장을 도전하겠다면서 전 세계 천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F-21의 개발을 서두르며 빠르게 전력화하며 수출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가 빠르게 필요한 나라들은 최고의 생산속도를 자랑하는 한국에게 러브크를 보내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전개되는 미중 갈등 2여파로 최근 로키드마틴은 뼈아픈 타격을 받았습니다. F-35에 사용된 중국 부품 때문에 미 정부에서 수출금지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큰 돈을 들여 F-35 도입에 나섰던 국가들은 큰 피해를 보는 상황. 당장 전투기가 급한 가운데 이들 국가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강력한 대안으로 한국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방산 국가로 거듭난 대한민국. 방산으로 초대박을 연이어 이어가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승승장구하던 로키드마틴의 추락 제임스 테이클리 퇴장은 타는 속을 가라앉히기 위해 찬물을 들이켰지만 화는 진정되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최근 로키드마틴의 주력 상품이자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종이라 할 수 있는 F-35에 대해 전면 수출입 중지 선언을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린 결정에 로키드마틴은 제대로 대응할 틈조차 없었는데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부품에 있었습니다. 로키드마틴이 생산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일부 중 중국산 원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자 미국은 즉각 인수를 중단하고 사태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미 국방부 F-35 합동사업단의 러셀 고메이어 대변인은 조사에서 F-35 엔진의 터보머신 펌프에 사용된 자석이 국방부 조달 규정상 허가되지 않은 부품이라고 지적했고 이 자석이 중국산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지적했죠. 자석은 한의회사가 제조하는 자석으로 사마륨 코발트 합금으로 만들어진 자석입니다. 히토류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중국답게 사마륨 코발트 자석의 주요 물질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들인데요. 국방 관련된 문제에 있어 중국산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미국 정부에게 있어 이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물자 통제로 인해 미국의 국방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미국 정부는 칼을 빼든 것이죠. 전쟁으로 인해 특수를 누리고 있는 전투기 사업에 로키드마틴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와 중국발 물류동결 사태로 인해 제작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전투기 전달에 애로사항을 겪었던 로키드마틴은 수출 전면 중지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자석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고 사마륨 코발트 자석은 다른 자석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제품이기에 로키드마틴은 이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미국 정부에게 항의했죠. 그러나 F-35 전투기 부품 공급망을 조사하던 미국에서 또 하나의 중국산 부품이 발견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출 의자 부품에서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한 것인데요. 연이어 벌어진 중국산 부품 논란에 로키드마틴은 결국 정부의 수출 중단 결정에 반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부품에 대해 중국산 판별 검사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 정부의 화를 자극하는 것은 불리한 일이기 때문이죠. F-35의 중국산 부품 문제는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 교체 사업을 벌이던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F-35 도입을 위해 큰 돈을 들인 국가들은 때 아닌 중국산 부품 논쟁으로 예정 도입일보다 훨씬 늦게 전투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유럽은 즉각 이에 반응했죠. 특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 국민들을 상대로 동원령을 선포하는 한편 핵무기 사용까지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자 유럽 국가들은 더욱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죠. 네덜란드는 37기의 F-35를 이전받기로 결정해 도입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언제 인계받을 수 있을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큰 고객인 폴란드도 F-35 도입을 2020년 결정했으나 이번 수출 중단 사태로 도입 시기가 늦춰졌죠. 스위스도 이례적으로 노후화된 공군 병력을 업그레이드하고 다가오는 전쟁의 위협에 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큰 돈을 들여 F-35 계약을 추진했지만 인도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스위스 내부에서는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F-35 도입에 대해 반대 여론을 펼쳤던 이들은 다시 세를 모으며 F-35 도입을 다시 고려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F-35 찬성 여론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3월 F-35 도입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은 독일 역시 로키드마틴의 중국산 부품 도입으로 인해 2025년 인계받아야 할 F-35를 더 늦게 받게 되었습니다. 각 국가들은 플랜비를 준비를 해야 했죠. 그리고 그 플랜비로 떠오른 대체 기종이 바로 KF-21이었습니다. 첫 비행 이후 장마전까지 7번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KF-21이 F-35를 대체할 만한 주력 기종으로 각광을 받은 것이죠. F-35는 뛰어난 성능과 실전 경험이 갖춰진 기종이기에 당연히 많은 국가의 러브콜을 받았고 한국도 F-35 구입에 열의를 보일 정도로 자타공인 최강의 전투기라 불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흠이 가기 시작하고 여러 문제가 발견되어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F-35 도입에 대한 의구심이 번졌습니다. 특히 원래 약속했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미 의회에서도 제기된 의문입니다. 여러 의문들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안정한 롤링 부분인데요. 공중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기동 제어가 일어날 경우 전투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고속기동과 전투를 상정한 기체인 만큼 이 부분은 확실하게 문제 해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로키드마틴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애써 문제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결국 로키드마틴은 소프트웨어 문제라는 점을 시인하고 이를 수정, 보완할 것이라는 답변만 남겼습니다. 스텔스 코팅과 수평꼬리 날개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마하 1.2상으로 비행할 경우 비행으로 인해 주요 기능인 스텔스 코팅이 벗겨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인데요. 로키드마틴은 이 문제에 대해 놀랍게도 해결책을 찾을 예정이 없다고 말하며 이 문제는 마하 1.2상의 비행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결함 때문에 원래 스펙 성능을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키드마틴은 뻔뻔하게 이 문제를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파일럿에게 순간적으로 심하게 가하는 중력 문제에 대해서도 압력 조절 시스템 개선 버전을 만들겠다는 말만 남기고 그 이후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잘한 문제만 합쳐도 열 가지는 넘어가는데요. 미 국방부조차 로키드마틴의 F-35에 대해 공개적으로 결함 수정을 요구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F-35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국방부 담당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공장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죠. 더군다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에 맞게 엄청난 가격을 자랑합니다. 평균적으로 9,460만 달러, 하나로 1,060억 원에 해당하는 가격인데요. 일대 기준으로 대략 1,000억 원이 넘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개발도상국이나 대량의 무기를 한꺼번에 구입하길 원하는 선진국에서도 부담을 느낄 만한 가격인 셈이죠. 그렇기에 많은 국가들이 KF-21의 성능을 다시 살펴보며 F-35 계약 파기는 물론 KF-21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죠.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서 우수한 전투능력과 제공장악 능력을 자랑하는 것도 모자라 국산 정밀 유도폭탄 KG-GB은 물론이고 AIM-2000 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활용면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무엇보다 F-35에 비해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하면서 성능에 있어 전혀 뒤처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당연히 방산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체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안국가들은 재빨리 한국 KF-21 도입에 욕심을 내며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죠. 이번에 한국에서 열린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는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위험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죠.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파키스탄 등 50여 개국 관계자들이 한국 무기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는 일념하의 행사에 참가했고 역대급으로 많은 인원이 한국 무기 구입을 위해 방산업체에 계약 타진을 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역대급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기대 이상의 관심에 충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은 이례적이라는 표현이 아까울 정도로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폴란드 역시 KF-21 도입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슬로바키아에서도 신형 전투기 사업 추진과 함께 한국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이 폴란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또 하나의 방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 동유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는 국방부 총사령관이 직접 한국에 찾아와 한국 무기 체계를 직접 보는 한편 루마니아도 방산 관계자들을 찾아와 도입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등 KF-21 구입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아예 KF-21 도입을 결정짓고 실무 협의를 위해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에 방문하는 일까지 일어났었는데요. 에어스페이스 리뷰에 따르면 필리핀 공군이 다목적 전투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최소 12대 이상의 전투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한국 무기를 이용해 본 필리핀 입장에서 KF-21 도입에 욕심을 내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2027-2029년을 목표로 KF-21인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까지 보도되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휘청이는 가운데 한국 방산의 총하인 KF-21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요. 한국에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잘 살려 방산 시장에 있어 KF-21이 모든 국가의 주력 기종으로 자리 잡는 일이 벌어지길 기원해 보겠습니다.